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또 찾아왔네요 아니 누가 나보고 새에 닮았다고 하는데 난 과연 뭘까 오늘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BIC에서 리플렛을 훔쳐왔습니다 리플렛이라 하면 행사 정보가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1부터 9999까지 다 나와있는 아주 소중한 정보가 담겨있는 최초 공개죠 몰래 하나 훔쳐서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유출을 갈겨 볼 건데요 유출을 하는 게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 갈게 귀여우면 어떡했어요 우리 행사 홍보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도 줍줍 드리고 너무 좋잖아요 일단 이 BIC 페스티벌 얼마 안 남았어요 바로 다음 주잖아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바로 한번 요거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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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존 인디? 우선 뭐 이 거찌 거찌라고 하죠 플라티넘 스폰서, 골드 스폰서, 실버 스폰서, 브론즈 스폰서, 파트너들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합니다 너무 많은 선생님과 함께 한다 요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죠 여기서부터 살짝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살짝 중요한데 스테이지 이벤트 바로 들어가죠 비즈니스 데이와 페스티벌 데이로 나눠져 있어요 비즈니스 데이는 게임 산업 관계자분들이 오는 날이죠 B2B, B2C라고 하죠 페스티벌 데이는 관객 여러분들이 오는 날이다 여기는 비즈니스를 하는 날이고 여기는 놀러 오는 날이다 놀러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페스티벌 데이 토요일, 일요일에 오셔야겠죠 금요일에 연차 쓰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뭔가 하나 특이한 게 보이죠 바로 퍼레이드죠 바로 존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퍼레이드 지금 동료들을 다 모았고요 BRC 인스타 팔로우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계속 쇼츠로 만나보고 계시는 하나하나 다 열거래 해볼까요 오구와 비밀의 수 블랙 위치 크래프트 톤톤 용병단 사망여가 메탈릭 차일드 오페레아 유령 그 다음에 울트라 에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퍼레이드 짜자자 요렇게 까지 왜 배틀쉽인지 궁금하시죠 실제로 보시면 아실 거예요 톤톤 용병단 그리고 사망여가 두 친구들이 어 기싸움하는 챌린지가 있어요 스쿠드를 말하는데 버퍼링 너무 길어요 예 제가 아놀드랑 합방을 한 번 해서 그런지 금붕어 기억력이 살짝 옮은 느낌 예 살짝 부산사투리 영어실력 왜요 BRC 배틀쉽이에요 하하 아 BRC 배틀쉽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 있네 게임 서버 개발에 최적했던 솔루션 플라우드넷 디 얼티메이트 솔루션 포 게임 서버 디벨로먼트 프라우드넷 타투리가 어디 들어가 있다고 그러세요 아무튼 저희가 행사들을 휘젓고 돌아다니는 예정인데요 금요일 2회 토요일 일요일은 각 3회씩 자 시간 체크 지금 미리 해두세요 30분 동안 하니까 놓으시면 궁금합니다 토크 프로그램이 있죠 BRC에서 진행하고 있는 삐라운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라고 해요 빅잼 아시죠 빅잼이라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인디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해외 마케팅 사업이라고 하죠 1기가 무사히 끝났다고 하는데 성과발표 개념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 토요일로 넘어가 봅시다 토요일은 제 마투인 아놀드가 스트리밍을 하고 빅커넥터뷰도 이렇게 하네요 일반 관람객들을 위해서 빅커넥터즈 게임에 추천 토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일요일에는 존이랑 아놀드의 탄센서까지 좀 여기는 좀 꼭 오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쫄플 아님 쫄플 아님 쫄플 아님 쫄플 아님 일요일 아침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종과 아놀드 탄생할 때 누가 진정한 쫄플인지 확인하러 오시죠 음 여기 또 유의사항도 있네 퍼레이드는 행사장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프로그램 스케줄은 주최사 사정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됩니다 혹시나 못 올 수도 있으시니까 혹시나 잠깐 나가서 커피 한잔 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로 대비해서 또 유튜브로 하니까 유튜브는 항상 켜놓으시길 바라십니다 뭐라는 거야 유튜브는 항상 켜놓길 바라는 바입니다 첫날 개막식 다음날 어워드 마지막 날 폐막식 이렇게 공식 행사들이 굵직굵직하게 있대요 꼭 참여해 주시고요 전부 다 5시부터 시작한다는 것 둘째 날에 어워드 진짜 BRC의 꽃 어워드 또 존이 어워드 게임 이름 불러주나요? 좀 시원시원하게 한번 불러야죠 지금 스포이지만 안 되나요? 제가 할 거예요 절대 시켜 절대 시켜 나 부산 영어 연습해 갈 테니까 시원시원하게 소리 질러 드릴 테니까 어워드 때 존의 쇼맨십을 보고 싶다면 꼭 불러오세요 그렇게 심하게 안 할 거예요 블루베리스무디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진짜 자 여기 또 봅시다 BRC 이벤트 퍼레이드 인디 역대 BRC 캐릭터들이 살아난다 아홉 개 게임 캐릭터로 아홉 개 게임 캐릭터 나 왜 이렇게 고장났지? 그 훔쳐서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당당하지 못한 느낌이 있어요 훔쳐서 그런지 자 발음 챌린지 다시 할게요 아홉 개 게임 캐릭터로 구성된 BIC 배틀 10 플레이 디딤은요 막 바닥에 빔프로젝터 같은 걸 쏴서 그걸 밟고 막 몸으로 움직이고 뒤척이고 뛰어다니고 막 그러는 거래요 힘들지만 재밌다 메이크 컨트롤은 일본에서 건너온 게임들인데 상상을 뛰어넘는 신박한 아이디어의 게임들이라고 하네요 상상을 뛰어넘는 신박한 아이디어의 게임들이라 P07, P08 부스에서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벤트 존 BIC 인벤토리는 뭐야 아이템으로 보는 BIC 2023이라고 개발자가 직접 개발한 굿즈를 한 곳에 모아서 본다 이게 굿즈 같은 거 에코백, 모자 막 이런 것들인가봐요 배지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좀 특별한 인벤토리 뭔지 알죠? 게임의 인벤토리 같은 신박하네요 그 다음에 드로우 유얼 존 호호호호호호 내가 그린 존 BIC 공식 마스코트 존을 직접 그려보기 뭐라고? 잠깐만요 이거 내 초창권은요 왜 왜 날 그립니까? 나 엉망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난이구요 죄송해요 한번 따져봤어요 한번 따져볼 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저를 그려준다구요 여기 또 저뿐만 아니라 제 마트임 아놀드도 그려볼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 많이 한번 그려주시고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할 거예요 누가 어떻게 그렸는지 직접 다 확인할 겁니다 이건 너무하다 뭐 예를 들면 주머니를 50개를 달아놨다 이런 건 제가 박제할 거예요 어떤 걸작들이 나올지 한번 네 너무 좋네요 이런 센스 있는 거 이런 센스 있는 거 너무 좋아요 BIC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존살 그려주세요 제발 존살로 부탁드립니다 진짜 어? BIC 포토박스 사진으로 기록하는 BIC 2023 BIC SNS 팔로우하고 사진 찍자 요거는 BIC 행사장 국룰이죠 기억해 주세요 BIC 포토박스 국룰 네 BIC 골라주 오 이것도 개발자분들에 관련된 건데 아까 인벤토리처럼 BIC에 참여하는 개발자분들이 막 리플렛 종이쪼가리 이런 거 엄청나게 들고 오시거든요 근데 그걸 관객분들이 입장에서 이것저것 모아서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걸 BIC에서 한 번에 모아 드린다고 해요 지류 인쇄물이라고 하나요? 리플렛 같은 것들을 한 번에 또 모아서 볼 수 있는 요것도 좀 신박하고 살짝 전시장 느낌도 난다 기록 가치가 있는 전시 콜라주 골라주 네이밍 좋다 콜라주 골라주 골라골라주 BIC 올해 좀 갈았네 좀 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가네 좀 치네 되게 신박하고 처음 들어보는 이벤트들이 되게 많네요 수집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좋아하겠다 이런 거 잠깐만요 이거 뭐라고 읽어요 한 이벤트 유튜브 데뷔 아놀드 프리페어 럭키 캡슐 드로우 아놀드 아놀드 버튜버 데뷔 데뷔 축하 기념 이벤트를 또 하네요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한 행운의 캡슐 뽑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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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는 안 했는데 아냐 이거 나 때는 안 했는데 이거 선생님들 나 때는 안 했었는데 이거 하네요 또 그럼 저의 데뷔 데뷔는 누가 챙기는 거죠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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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상품이 준비되어 있대요 좀 뽑아가지고 살림 한번 차려보려고요 이벤트 존에서 하는 것들 요거 한 바퀴 돌아도 진짜 페스티벌이다 진짜 와 1을 갈았다 BRC 1을 갈았다 데스티니 인디 지금 우리 행사장에 몇 개의 게임이 있을지 모를 정도로 많은 게임이 들어가 있는데 한 200개 정도 되죠 200개 근데 그 중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들 고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딱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딱 바로 보이실 건데요 랜덤으로 뽑히는 종이에 적힌 자기 운명인 게임 아 내가 뽑았는데 걸렸다 그럼 바로 가서 플레이해야 되는 거예요 랜덤 추첨을 해준다는 거죠 인증샷도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고 BRC가 게임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즐길지에 대한 가이드를 되게 잘 주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우리 또 게임 BTI 했잖아요 고런 느낌으로 올해는 데스티니 인디를 또 한다는 점 진짜 리얼 큐레이션 맛집이다 진짜 원픽 인디 이야 당신의 게임에게 투표해주세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게임은 8월 27일 일요일 17일 폐막식 스페셜 어워드에서 발표됩니다 모랏 사람이라면 랭킹을 매기고 싶지 않겠어요 방금 제가 200개가 넘는 게임이 있다고 했잖아요 200개가 넘는 게임 중에서 이건 진짜 내가 플레이 받은 원픽이다 이건 내가 진짜 출시된 무조건 사서 한다 이런 게임이 있다면 바로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럼 마지막 날 스페셜 어워드에서 여러분들의 투표로 뽑힌 BIC 페이스티벌 2023 원픽을 발표한답니다 이거는 인포메이션에 가면 투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스코트 인디 아니 얼마 전에 BIC 사무국에서 며칠 전에 와서 신체 사이즈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막 줄자 가지고 와서 머리 치수 재고 뿔 치수 재고 근데 이게 뭐야? 이번에 오프란 전시장에 거대 존을 만들어 놓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놀드도 함께 있겠죠 같이 한번 인증서 찍고 한번 기대를 해주세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 인디 생각을 해보면 BIC는 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피드백을 반영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매년 매년 이걸 평가하고 만족도 조사하고 아무튼 이런 걸 엄청 많이 듣고 수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멋집니다 BIC BIC 알바비 고춘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내년이 될지를 매번 매번 고민하는 이 BIC 사무국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를 비로해서 깊은 샷아웃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박수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꼭 꼭 꼭 저랑 약속합시다 진짜 저희 더 나은 페스티벌을 위해서 꼭 참여해 주시고요 소정의 선물도 살짝 기대해 보는 걸로 해봅시다 최초 공개를 합니다 진짜 최초 공개 오프라인 전시장 맵입니다 다 끝났어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우리 BIC는 매년 오프라인 전시장에서 구역을 나누는데요 조닝이라고 하죠 조닝을 어떤 컨셉에 맞게 하는지는 매년 조금씩 다른데 이번 BIC 컨셉은 트랙입니다 트랙 이 마라톤 코스별로 하프, 풀, 울트라로 나눈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인디 게임 실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전시장이 보상이 되어 있는데요 개수가 이렇게 위에서 봐서 그렇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트랙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프, 풀, 울트라 코스의 컨셉으로 정해져 있는데 하프 코스 몸풀기용 간단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요렇게 들어오는 거죠 요 방향으로 요렇게 들어오는 건데 여기가 바로 하프 코스입니다 BIC에서 오우난 쌉가능 당연하죠 완주하고 여러분들 꼭 인셋 홍보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 다음 풀 코스예요 본격적으로 인디를 갈겨보는 시간이죠 살짝 뭐 오전에 살짝 워밍업으로 하프 코스 갈기고 밥을 한 끼 딱 먹고 아메리카 완전 딱 하고 풀 코스 달리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달려보자 적당히 전략도 짜고 머리도 쓰면서 이제 밥 먹었으니까 확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튜토리얼이에요 운동 튜토리얼 이런 컨셉은 처음봐요 여기가 진짜 이제 난리가 나겠죠 왁짜 제껄 할 거예요 막 와아 전력질주 구간이죠 울트라 코스가 있네요 성취감 맥스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어려운 맛이 재밌는 게임 난 조금 더 고작을 원해 내 두뇌와 내 게임 DNA를 조금 더 조져야겠어 하면은 울트라 코스 바로 가야죠 전 여기서 거꾸로 갈 거예요 메인 스테이지부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울트라 코스부터 하고 전 여기 간편하게 깨고 그 다음에 후식 먹는 느낌으로 여기 이제 릴렉팅 존 옆에서 쓰러져 있을 거예요 아마 짜자잔 이것도 완전 최초 공개죠 와 미쳤다 미쳤어 코스별 게임부터 스폰서 파트너 퍼레이드 인디 퍼블릭 인디까지 그만큼 운동화 끈 꽉 쪼아 매고 오셔야 된다는 거 운동복 딴복 입고 오세요 딴복 뭔가가 또 있네요 컴온 이 끝을 모르고 달리는 이 이벤트의 향연이네 이게 비아이 씨가 준비한 게 끝이 없어요 내년 비아이 씨는 전시장에서 퀘스트 깨는 느낌으로 미션 같은 거를 좀 하긴 하잖아요 빙고처럼 하기도 했었던 거 같은데 맞죠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 하는데 올해는 빅루마블이라는 걸 하네요 와 따네 행사장의 트랙 따라 게이머도 함께 달리는 나만의 빅루마블 릴레이 플레이 퀘스트 미션 퀘스트를 수행하고 받은 스티커로 릴레이를 완성해 보세요 플레이 퀘스트는 게임 플레이 후에 부스에서 스티커를 획득하고 그리고 미션 퀘스트는 각 미션 스팟 혹은 인포데스크에서 스티커를 획득하고 콜렉트 럭키드로우 티켓 인포데스크에서 빅루마블 판을 인증하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럭키드로우를 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8월 27일 폐막식 끝나고 또 럭키드로우를 작년과 마찬가지로 하겠죠 그냥 게임하는 것도 즐거운데 이렇게 또 하나하나 퀘스트 깨면서 빅루마블 완성시켜 가지고 럭키드로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까지 지금 리플렛 홈총을 쫙 리뷰를 해봤는데요 진짜 알차고 구성지나 진짜 고무지 1초를 쉴 수 없게 한다는 느낌이 너무 크죠 그래서 딱 들어와서 나가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쉬지 않게 냅둘 거라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리플렛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